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검의 참모 가운데, 검찰총장 참모 가운데 감찰부장 자리가 있습니다. 감찰부장은 검찰 전체의 검사들의 비위나 내부의 기강회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감찰하는 내부 감시기구의 역할을 하는 장입니다.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이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잠깐 임명됐을 때 그때 임명 제청을 했던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감찰부장으로 있으면서 판사 출신입니다. 검사가 아니라 판사 출신으로 있으면서 연임이 됐는데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는데 앞장서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갑자기 뜬금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SNS 글을 올려서 이 글 보면 지금 이상한 화법으로 행설수술한다 하는 검찰 내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자기 스스로를 변명을 하고 있는 듯한데 언론이 나를 친정부 인사로 매도했다. 언론이. 나는 아주 공정하게 이 업무를 보는데 자신을 친정부 인사로 매도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꼭 집어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이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본격적으로 현직에 있는 감찰부장이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하면서 자신은 보수 언론에 허위 내지는 왜곡 보도로 인해서 명예훼손 피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징계재판 항소심에서 정인으로 채택된다면 정언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자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감찰부 내부 반대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기소를 강행하려고 했던 것. 독직폭행 1심 유죄가 난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감찰이 강감 무소속인 것. 이건 모두가 다 공정한 업무 수행이 아니다 하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한동수 감찰부장이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이 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했다. 언론이 자기를 친정부 인사로 매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그야말로 뜬금없다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콕 집어서 정언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셀프 정인 신청을 한 것이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셀프 정인 신청. 결국 선거를 앞두고 재판에 직접 역량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오늘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저는 2020년 4월 3일 날부터 언론의 왜곡 보도에 의해서 피해자다. 명예훼손을 입은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저에 대한 기사에서 오래부터 다니는 친녀 또는 친정부 성량이라는 이런 한정문건은 일종의 낙인짓기이자 문화적 폭력이다. 또 보수 언론은 채널A 사건 감찰 중단이나 또 판사 사찰 문건 수사 중단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정 사건 수사 개시 불성인 그리고 감찰부장 연임 등의 주요 국면마다 저를 친녀나 또는 친정부 성량의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했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을 쭉 열거하면서 그때마다 자신에 대해서 친정권 또는 친정부 인사다 이렇게 매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판사 문건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했던 사건을 사례로 제시했는데 그간 많은 오보와 추측 또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보도들이 있었다면서 예를 들어서 판사 사찰 문건은 법무부 징계 절차에서 조사를 받는 기회에 온 존재를 던지는 심정으로 독자적 판단 아래에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와의 사전 교감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 지금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 판사들의 성량을 파악해 준 문건에 있었는데 이걸 갑자기 어느 날 이게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하면서 한동수 감찰 문건이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 자체도 과거부터 검찰 안에서 임명 또는 사전이나 언론에 났던 보고 내용들을 가지고 세평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걸 이제 재판에 붙을 경우에는 어떤 판사는 어떤 성량이 있다고 알고 검사들에게 대비해 가라고 문서를 정리해 놓은 것인데 이거를 누구에게 주냐 하면 그 당시에 심재철 법무부의 법무국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심재철은 과거에 대검에 있을 때도 이 건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았던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갑자기 발견된 문건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한동수에게 전달했다고 알려졌고 한동수는 이걸 가지고 이게 판사들의 사찰 문건이다 하면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윤석열 검찰총장 주변에 대한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검찰 내부에서는 본인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근거도 없이 온 존재를 던지는 심정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이상한 화법으로 횡설수술하고 있다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근거 관련해서 한 감찰부장은 지금 이 문건 자체가 판사 사찰 문건이라는 것 자체가 검사할 내부에서 오랫동안 존재했던 건데 그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찍어내려고 했던 그 자체부터가 이게 정치적으로 얻어가 있는 그런 사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작년 12월 달에 조남관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해서 이게 수사의 적법 절차를 위반이 확인됐다. 수사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게 판사 사찰 문건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감찰부장이 이런 지휘를 내렸는데 이게 법적인 절차가 위반됐다라고 하면서 서울고검의 사건에 배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고검에 나중에 누가 갔냐면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가 된 상태에서 서울지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이 되어가니까 수사가 아예 지지분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검장 지휘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친정권 인사들끼리는 자기들끼리 서로 알고 또 밀어주고 덮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 한동수 감찰부장은 각종 비유에 대해서 이중작대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징계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이 발언을 두고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하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8월 달에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자격정지 1년의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감찰과 징계는 지금 감감무소숙입니다. 그러니까 현직 차장검사가 폭행을 저질렀다. 그것도 독직폭행.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위력을 앞세워가지고 피의자거나 또는 피고에게 이렇게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게 독직폭행이기 때문에 그냥 폭행보다 더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감찰을 의뢰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인 것은 한동수가 이 사건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대로 맞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대검 감찰부는 서울고검의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정진웅에 대해서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소가 적정하냐? 이러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진웅이가 그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압수수색 과정에 독직폭행한 것에 대해서는 대충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감감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걸 다시 또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해원 검사라고 지금 전 서울시장에 대한 피해자의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1년 넘게 진상조사가 이어졌다가 지난 8월에야 징계가 겨우 어결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제대로 감찰에 자기 식구들이 또는 정권 진앙적인 인물들이 개입돼 있으면 제대로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업무 수행을 주장했던 한동수 감찰부장은 글 말미에서는 갑자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을 증언하는 것을 소명으로 알고 있다. 윤석열 징계재판 항소심에서 정인으로 채택된다면 제가 직접 경험하고 기록해놓은 여러 사건의 본질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하여 증언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공정성을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특정 사건에서는 본인이 증언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지금 사실상 윤석열 관련돼서 본인이 셀프 증인으로 추천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징계해 주고 윤석열을 처벌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현직에 있는 감찰부장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가 신고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성향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자기 선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도 한동수 감찰부장의 이른바 마이웨이가 지나친 것이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감찰부장도 대검 참모 중에 한 명인데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한 것도 먼저고 그리고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했을 때 그때 김오수 검찰총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수가 마치 김오수에게 통보를 해주거나 연락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오수 위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있어서 한동수의 상황이라는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검찰의 역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검찰은 오로지 친정권 성량을 가진 사람이 실권을 갖게 되고 그 사람이 검찰총장보다 밑에 있어도 직위가 낮아도 위에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져 있다. 이게 권력에 충성하는 사람들, 권력 밑에 기는 사람들이 조직의 속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동수가 갑자기 뜬금없이 본인이 아주 객관적으로 일을 하는데 언론이 나를 친정부로 매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정말 이상한 화법으로 횡설수술하고 있다. 횡설수술하고 있다. 하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